실례합니다. 아, 나무 냄새. 너무 좋은데요? 아니, 어떻게 오셨어요? 약혼 선물 좀 의뢰하려고요. 아, 그럼 잘못 오셨어요. 그건 쇼핑몰 사이트나 사무실로 찾아가야 돼요. 아, 그래요? 친구가 여기로 가도 된다고 했는데. 아, 제가 미국에서 와서 잘 모르거든요. 어머. 이거 조명이에요? 네. 심플한 게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디자이너세요? 아, 아니요. 아니에요. 디자인해서 만들었으면 디자이너지. 그럼 저 여기 온 김에 이분한테 조명 좀 부탁드리면 안 돼요? 아, 아니 저 제가 아직 의뢰받아서 조명을 제작할 실력이 안 돼요. 이거 디자인해서 제작했다면서요. 아, 그, 저 그럼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말씀해 보세요, 그럼. 저 난이도 높은 건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. 소장님. 지한 씨, 일단 원하시는 디자인 말씀 들어봐, 응?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. 저, 아직 점심 안 드셨죠? 11시 반인데. 네. 그럼 저하고 같이 점심 드시면서 디자인에 대해 얘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? 점심을요? 제가 혼자 밥을 못 먹거든요. 오늘 아침도 못 먹고 나왔더니 지금 막 어지러워요. 그래요, 그럼. 소장님, 저 이손님하고 같이 점심 좀 먹고 올게요. 그래요. 가세요, 그럼. 고맙습니다.